네, 성석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 글쎄요, 제가 생각했던 제 인생에서의 결혼관하고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어서 초반에 시나리오를 봤고 캐릭터를 고민하면서 감독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에서의 결혼관을 대입시키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이런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결혼에 대한 관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이해하는 작업이 좀 먼저였던 것 같아요. 네, 정말로 되게 작품에서 오랜만인 것 같네요. 이렇게 조금 항상 남자분들하고 같이 으쌰으쌰하는 작품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감독님하고 가장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은 아무래도 고성희 씨하고의 가짜 결혼을 계획하고 그리고 지연 씨와 또 굉장히 좀 갑작스럽지만 파리로 가자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고 그 안에서 진짜 사랑하는 여인은 또 따로 있고 이런 성석의 모습이 절대 비호감으로 비춰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정말 그냥 비호감이 아니라 철없고 조금 굉장히 가볍고 때로는 또 이렇게 제 입으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성석이라는 인물이 조금 귀여울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너무 진지하고 무겁게 그 관계들 사이에서의 모습들이 다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. 최대한 좀 비호감을 덜고 호감으로 어떻게든 보일 수 있게 노력해보자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아 어떻게 비춰졌는지는 저도 사실 아직까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분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네요. 네 네